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손보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서초자치법규 연구회의 일기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연구회에서 나온 의견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반영됩니다. 신민식 기자입니다. 목적에 맞는 예산을 쓰도록 개정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성격이 비슷한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 통합. 행정사무 업무를 돕는 위탁기관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조례 개정 검토.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이뤄낸 굵직한 성과입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 워크숍.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다듬겠다는 일념으로 발제와 토론이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연구회 활동은 의정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들에게 특히 힘이 됐습니다. 초선으로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자치법규가 어떤 절차를 통해 발의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조례가 필요하고 어떤 조례가 유명무실한지 잘 몰랐었는데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의 연구회 활동, 최종 평가회를 끝으로 제1기 서초자치법규연구회 활동은 마무리됐습니다. 뿌연 안개 속 같은 쉽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여야를 넘어선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서초구의 의원연구단체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은 2기 연구회에서 이어집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고맙습니다.